effort 2ισ 이곳이 어디죠? 공룡 월드! 공룡 월드가 아닙니다 안면도 주라기 박물건 environments 여기 방문에 왔으면 함께 가요 고고! 아버지 왜 거피고 안 두고 있어야죠? 아 저 옆에 이름 적혀있어 티라노스 out of th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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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로도 지메트로도? 어? 전 엄마봐 엄마 알수용에 있지 어이? 엄마 어디갔지? 어? 서연이다 미션지를 갇힌 친구들은 지하 1층에서 공룡 박사 2장을 받아가세요. 지하 1층에서 공룡 박사 2장을 받아가세요. 지옥의 공룡 반응이 되나? 지하 1층에서 공룡과 공룡이 되어요. 지하 1층에서 공룡과 공룡이 되었고, 공룡이 되어서 공룡이 되어서 공룡이 되었습니다. ㄷㄷ 뼈에서 한 학생에 있는 으 으 알도둑 1층에 있어? 저쪽에 있는거 아니야? 비 자 알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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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있어? 이 이름은 뭐에요? 우비랍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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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비랍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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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우비랍토부 우비랍토부 원아 우비랍토부는 알을 훔쳐가요? 네 오비랍트로 아들 깨서 먹어 어 이건 오비랍트로야 아닌데 뭐야 진짜 평균 뭐야 안넥트모 사우더스 쟤는 알로사우더스 쟤는 알로사우더스 맞아 쟤 다하네 조원아 유니콘 공장 아 언니 오빠가 오빠 잘해 유니콘 가자 가자 에이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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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 SR 오와 와아 침타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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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러스? 침타우스 아우스 침타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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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아 이겨봐 아 거북이 아니다 어? 만져봐봐 아 다 돼 다 다 돼 야 경기야 개걱치가 이렇게 커? 어 큰 놈 엄청 커 어 그리고 천자리 개걱치 전자리 저거 불러 은포뤼 아 아 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태현이가 이거 왜 하냐? 태현이가 시작한 것 같아요 핫! 태현아 이거 누교네요? 태현이 메모드 메모드예요? 잠깐만 바테리아 바테리아 주원아 이거 생물이래 바테리아가 이렇게 물탑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남아있어 내한네르타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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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으로 가봅시다 소연아 원시인들 원시인 오피 오피는 왜 뼈만 있어 여기여기여기 어? 비슷한데? 아빠 오스트리아 여기와 비슷한데? 잘맞다 개도 잘맞다 어? 개도 잘맞다 이거는 바로 코끼리과 이빨을 비교 스테구돈 메머드 플라티벨로돈 플라티벨로돈의 이빨이 짜잔 여기는 이빨을 만져볼 수 있어요 돌같아요 세상에 이빨 엄청 크다 이거는 메머드의 이빨 엄청 크다 돌도 씹어먹겠는데 이거 뭐야? 스테구돈? 흔적 화석 잘 봐야되겠다 잘 봐야되겠다 우와 허석이야 잘 안보여요? 소희들 이거 한번 봐봐 아니 주헌이 이거 보면 아빠 이거 올려줘야돼요 소희들 봐 주헌이 봐 아빠 올려주세요 조금만 어 잠깐만 무기가 어디있지? 아아 아아 대각기시대 메뚜기 아 이게 메뚜기인가보다 또는 아 메뚜기 화석 주헌아 여기 메뚜기 화석 여기 메뚜기 모양이 그려져있어 뭐죠 이거? 암모나이트처럼 생겼는데 엄청 크네요 이거 어디갈나봐 음 잠자리 맞네 와 신기하다 여기 무기무기 있죠 무기들이 수리미 냄새 맡기네 무기무 본충 애벌레 우와 경골러기 이건 뭐에 넣은거? 속시식물? 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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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배웠던 암모나이트 아마뛰우스 아마뛰우스 이게 호모테라라고 메미래 메미 메미? 암모나이트 우와 짜자잔 지하 1층에 내려왔어요 지하 1층에 가면 공룡 박성아 도장을 찍어줄게요 우와 얘들아 여기 공룡 뼈를 화석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마뛰우스 이렇게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자 이제 공룡 도장 찍으러 왔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다 맞았어요 우리 친구 오늘 다 맞는 친구 3명째에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공룡 도장 도장 보여줘 짜잔 공룡 박사 도장 아 연필도 받았어요 여기는 체험으로 쓰겠어요 이렇게 공룡 박사 도장을 찍은 소감이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아 연필도 받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공룡 박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 멋있다 엄마 엄마 이거 가져가면 안 되나? 가져가도 돼요 우와 공룡이다 공룡해 싸이다 싸이타니 안녕 안녕 그쵸? 점박이 영화에서 나온 싸이죠? 네 싸이타니 네 이티다 이티 이티 이티에요? 이티에요? 짜잔 점박이요?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만들기하는 세어미인 것 같아 이게 별똥별 하늘공원 만들기체요 만한게 있어 우와 이거 엄청 크지? 우와 아 아 2시 20분에 여기서 볼 수 있구나 천체투영강 상영 여기는 4층 전망대에요 우와 하늘에 구름이 너무 많다 이따가 우리 천체 볼 건데 구름이 많아서 오늘은 태양을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나중에 나중에 날 좋을 때 가면 태양도 볼 수 있나봅니다 이따가 연출 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랍니다 산소와 물이 있어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달에 나는 미성치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실례가 아니고 달치후른 모습이 줄었다가 커졌다 하면서 변해요 지구를 지켜야 돼요 운석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구 어떡해 빨리 막아 지구를 지켜라 아빠가 신났는데 시안 로봇을 터치하여 바닥에 씨앗을 뿌려보세요 헤빙 로봇을 터치하여 얼음을 녹이세요 얼음을 녹여 바닥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바닥에 있는 물을 옮겨 수로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고 화성을 지켜라 자 이제부터 화성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씨앗을 뿌려요 씨앗 로봇을 터치해서 바닥을 자 여기 씨앗 로봇이 있어 남은 씨앗이 119개 뿌려 뿌려 터치 터치 씨앗을 많이 뿌려줘 남은 씨앗이 조금 남았어 같이 물을 많이 많이 줘 물이 많아져야 돼 물이 많아져야 돼 물이 많아져야 돼 물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야 돼 물 생긴다 물 생긴다 현대 지남 물이 많아져서 날아기가 보냄어요 벨이 rare 잘하네요 신원의 로봇 하幹 친구 미시간 예능 가운데 잘 봐요. 안 무섭죠? 친구들도 많고 언니, 오빠들도 많죠?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안 무서울 거네요. 와 재밌겠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라네타리움에서는 음식물 내부 반입을 금합니다. 핸드폰이나 캠코너 등의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꺼야 되겠다. 앞좌석에 발차기 등의 의미를. 우리 재민이 천체 볼게요. 이따 만나요. 짱말리. 이따 만나요. 그룹이 말아서 천체 관측은 진행하기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여기서 별장의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하고 싶어? 고기. 조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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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발력. 우와. 우와. marca. 조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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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이. 안녕하세요. 양파만 이거. 양파만 이거. 맛있어. 저기 나온다 이제. 우와. 우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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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어? 저기 난쟁이도 있네. 응? 보여줘. 엄마 보여줘 하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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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잠가용. 간장. Equip. 우주인. 우주인. 하. 우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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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올라가 서일이 안녕 무서워 내려갔다 오빠 얼굴 안 보여 오빠 먹혔어 맞아 엄마 이따 좀 봐봐요 엄마 이따 좀 봐봐요 동아지 찍었어요 예뻐요 빨리 와요 오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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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 고래 엄청 크다 흰 수영고래 재미없어 보여요 재미없어 보여요 재미없어 보여요 그럼 저쪽으로 건너서 가보자 그럼 저쪽으로 건너서 가보자 우와 어머 여기 있는 거 왔다 생길 거 있네 멍멍이도 있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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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귀신의 집입니다 들어가 보자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아 아 아 아 엄마 머리 부딪혔어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잘 아 너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